저번부터 사자 Ng 자 graphic 성격이 참 강직하시네요ense격이 고다요 마스크 벗으셔요 마스크 벗으셔도 된다고 입 graduation 나가지고 본인 촛불 밝히고 가야 되는 사주인데 네 저희 집안이 좀 절적으로 많이 엄마가 할머니 때부터 계속 하셨어요 그 때에 불리던 분 계신 거 아시고? 얘기 들으셨죠 불렸다기보다는 숨어서 하셨지 두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본 할머니는 옛날 분처럼 많이 비셨고 후처 할머니가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숨어서 이 길 갔어요 숨어서 그 얘기 만들었어요 절에다 촛불 발언할 게 아니라 우리네한테 촛불 발언하셔야 돼요 본인 타고난 날이 생일이 그래요 지금 되는 일이 안 되잖아요 되는 일이 안 되잖아요 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그 전보다 뭐랄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하고 금전은요 금전은 많이는 못 벌어도 그냥 편해요 금전이 들어왔다 다 나가죠 뭐 쓰는 건 있으니까 본인 엄마가 어디다 팔았어요 이름을 무적 쪽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든 절이든 우리네든 그건 아니고 그냥 시골에 다니던 절에다가 그냥 제 이름으로 조그만 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렸다고 얘기하셔서 그래 그렇게 했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사셨네 지금 마흔여섯 지금 오십하나 마흔여섯 마흔여섯 때 많이 안 좋았어요? 전후 마흔여섯 마흔여섯 전후 마흔여섯 마흔여섯 정도 됐을 때는 제가 그때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어머니 돌아가실 때 쯤 된 거죠 본인은 오십여섯 이때도 마음이 오십여섯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가 될 거예요 이때도 마음이 많이 다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음 금전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요 조금씩 조금씩 크게 막 들어오는 그런 분은 아니야 지금 이유는 지금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없죠 근데 들어오는 돈이 모여야 되는데 크게 모이진 않는다 이래 또 네 모을 만큼 벌지는 못하고 월급이 그냥 쓰고 먹고 그 정도에서 사는 정도예요 그냥 마음은 편해요 장사할 때 힘들었어요? 네 힘들었어요 본인 장사할 사람이 아니야 힘들었어요 장사할 사람이 아닌데 장사를 하니까 힘들죠 음 그래도 제일 오래 했어요 한 십 년 넘게 했으니까 어느 장사하셨어요? 네? 무슨 장사? 그냥 그 용품 소모품 이런 거 무슨 용품 그냥 일반 그 잡동점이 있잖아요 자파? 네 자파 지금은 왜 오셨어 근데? 아 제가 이제 그 상속을 받은 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팔릴까 하는 거죠 그렇죠 내놨어요? 아직 내놓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한 내년쯤에 좀 내놓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토지예요 뭐예요? 답이죠 답 그러니까 토지 부동산 몇 평이나 되는데요? 한 천 평 네 팔릴 거예요 그럼 값은 제대로 받겠네 하 내년 언제쯤 내놓으실 건데 내년 가을쯤에 내놓으실 건데 내년 가을? 내년 가을? 네 이게 토지가 어느 어디에 있어요? 저 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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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못 받아요 못 받아요? 얼마 정도 가격이 될까요? 거기가 지금 거래 금액이 보통 지금 거래도 잘 안 되잖아 거기 동네가 지금 거기요? 거기는 거래가 잘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가 이제 그 혐오 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또 임진강 옆이라서 근데 그거 왜 팔을라래? 네? 그거 왜 팔을라래? 가지고 있지 그냥 그거 타서 이쪽으로 땅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쪽에 이제 형이 살고 있어서 이거 팔게 되면 다 흩어지겠는데? 뭐 그래요 집 사놓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쪽으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랐을 때 팔지 그게 어느 될까요 그러면 시기가? 삼년 삼년 이후 왜냐면 내년쯤에 매매가 된다 해도 제가 못 받았고 제가 못 받아서 팔았다 해도 지키지 못한다 해 돈 들어온 순간에 나갈 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찢어발린다는 얘기야 그래요?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일단은 이제 집 사고 이제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아파트 값이 싸니까 조금 더 냅둬다 팔아요 지금 지금 여기도 거품이 빠지고 있잖아 네 삼년 놔두면 좀 되는데 돈이 그래요? 근데 3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 3년 후에 팔면은 8년 전에 팔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지금 팔면은? 지금 팔면은 세금이 거의 언제까지? 삼년 이내 내년 후년까지는 올해 몇 월 달부터 시작이에요? 올 2월 달에 받았으니까 내년가 24년 1년 25년 1월 전엔 8월이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5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8년 그 농사진 흔적이 있으면은 되거든요 8년 정도가 기간이 있어야 돼요 더 5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못이 파나잖아 2 3 내년에 내놔서 돈을 좀 적하게 내놔서 24년도에 팔아요 내년 가을에 내놔서 24년도에 요 때 문서원이 있어 알겠습니다 교환 팔고 사고 24년도에 24년도에 응 왜냐하면 팔았다고 해도 사는 문서가 없으면 못 사 운이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아다리가 아다리라고 그게 맞아야 돼 근데 23년에는 사는 운이 없어 24년에 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4년도 23년도 말에서 24년도 중 하반기 하반기 중 하반기 중 6월 그때쯤 지금 또 매매운이 있는데 그때쯤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직장생활하는데 계약직으로 있거든요 근데 내년엔 이제 1년씩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네 가능해요 네 뭔 일인지 모르지만 된대요 네 펜댁 울리는 직업은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된대요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본인은 초를 밝히고 가야 되는 사주예요 조상이 많이 왕래하는 분이라고요 본인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이러면 본인이 알게 모르게 먼저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좀 덜해요 예 예 예전에는 45 전까지만 해도 꿈이 거의 100%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꿈도 잘 안 꾸고 다시 시작할 거라고 잠시 잠깐 저거 한거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좀 조용해져가지고 좀 편해졌거든요 본인이 본인 사주가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지금 이 나이에 그거 모르지는 않을 거고 요즘 많이 겪었으니까요 파란을 많이 겪었죠 예 그래서 됐죠 그 제가 직업이 그 이제 내년 하면은 끝나잖아요 이 년 정도 하면 그러면 제가 직업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이거 올해 이제 재계약 들어가면 일 년 더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예 이 년 이 년 하면은 못하거든요 일 년 일 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 년 쉬고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해두면 되겠네요 그 안에는 그럼 일 년 노를 거야 아 일 년은 그 저기 뭐야 제가 두 가지를 저기 공부를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는 경매 공부 좀 하려고 하고 경매 또 하나는 그 공예 있잖아요 유리 공예 그거를 좀 해볼까 그랬거든요 손재주가 있잖아 본인이 있죠 공예 쪽이 날 거 같아 그리고 경매는 공예 쪽 하면서 경매는 틈틈이 공부해서 본인이 실습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 두 가지를 같이 가야지 공예는 막말로 공예는 밥 굶어 주기 딱상이잖아 그쵸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이거는 그니까 취미 비슷한 그런 저거잖아요 맞죠 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걸 해 근데 본인이 머리가 아주 좋은 머리는 아니야 네 머리는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만 해요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못해 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 뭐라 그래 꽂힌다 그래지 그게 강렬해 본인은 그래도 공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미로 시작해서 본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당장은 취미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래 그러니까 먹고 살 궁리는 딴 걸 해야 되겠죠 그쵸 꽂히는데 너무 꽂히다 보면은 싣가닥 가요 조심하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막 독하잖아 미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독하잖아 본인이 단시간에 파고들고 물론 단념도 빠르지만 그 파고들 때 무슨 뭐라 해 무서운 집념이잖아 네 옆에 사람 들으면 안 되는지 진짜 피곤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많이 유해졌어요? 네 그건 본인 생각이고 많이 유해졌어요 본인이 좀 유해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안 하니까 많이 무뎌졌어요 부딪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장사할 때는 많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때는 엄청 예민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밖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어서 본인 지금 몸 괜찮아요? 좀 안 좋아요 그렇죠 몸이 안 좋다고 해요 피곤해요 근데 자꾸 눈이 계속 치약이 내려가고 두통도 심하신가 봐 두통보다는 좀 피곤해서 간 쪽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술 많이 해요? 아니요 많이 안 해요 간이 아닌 거 같아 위쪽도 안 좋아요 소화기가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거 같고 몸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마흔여섯 이후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조금 조금 본인이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섯 지나면서 일곱, 여덟, 아홉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많이 아홉 살 때 좀 많이 그때부터 느꼈을 거 같아 일곱, 여덟 살 그렇죠 그때 이제 한 번 큰 병 돌았잖아요 뭐 병원에도 못 오게 하고 코로나 코로나 말고 그 전에 있었는데 까먹었어 나도 저도 까먹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좀 감기 몸살처럼 앓고 지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좀 몸이 확 갔어요 그러니까 46살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직접 느끼기 시작한 거는 마흔아홉에 직격타로 느꼈다 네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어 그래도 뭐 뭐 혼자 뭐 혼자 있다고 밥 못 먹어요? 많이 굶죠 이제 때를 걸릴 제때를 못 먹고 많이 이렇게 거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반대로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